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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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홍입니다. 지금 여기는 심플리케이탑이고요. 개인실에 와있어요. 지금 저희가 녹화를 끝내고 왔는데요. 의사를 부르고 왔어요. 이 앱은 녹화를 했는데 맞아요. 이 앱은 녹화를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잘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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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을 거예요. 녹화가 끝나고 왔는데 팬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희 응원해주셨는데 너무 고맙고요. 날씨 더운데 진짜 와주셔서 고마워요. 팬미팅도 많이 많이 와주시면 우리가 좋겠지? 기분이 좋겠죠. 기분이 좋겠지? 많이 많이 와주시지? essas 아리랑 지비 아리랑 지비 아리아리랑study 아리아리랑 이랑 아리랑지비 네, 아리안TV 너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뜨거운 한숨소리. 그 본방을 차수할 수 있는 전세계 팬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글로버스타. 글로버스타. 광어. 저희 트윈이 글로버스타가 된다 할 때까지 해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켓세서리는 저희 이렇게 클럽에서 인정을 해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미꿈님들. 안녕, 누누예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심플미케이파 2회 분 파전 리퍼 되는데요. 녹화가 해주신 분들 너무 너무 고맙고 심플미케이파 2회 분에 tipos 더 자랑하는 파전에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냥 자세히 보러 갈게요. 동생을 위해 누워하시는 거예요? 전혀 없어. 누나 밖에 없어가지고. 누른자 좋아해? 누른자 되게 좋아해. 누른자 좋아해. 누른자는 없잖아. 누른자 더 없어요? 진짜? 안달아 줄까? 이거. 잠깐만 아 네. 저희는 안누어. 나 누른자. 둘 다 좋아해. 노래 좋아해? 노래 좋아요. 문자 볼래? 음? 음. 음. 뒤에 이 셀데브를 안 먹고 싶다고 쓰면은 안 먹고 싶다. 원래는 아는 사람이. 아버지, 먹은 거 같지만. 왼쪽,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진짜? 그냥 훅 나간 거잖아.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 등록기를 쓰면은 장전도 더 빠른. 장전도 걸리잖아. 안 그러고 그냥 두 손으로. 두 손으로. 한 손으로 빨라지고. 상향해진다는 기다림이 필요해. 애들이 한 3명 이상 나와야 돼. 애들이 있어도 바로 누른다고. 애들이 있잖아.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빨개져. 밑에 뗴어야 돼. 근데 애들이 사라져버려 그러면 못 죽어. 못 죽는 거야? 그럼 만약에 썼어. 그러면 없어졌어. 그러면 급수해. 못 죽여. 뭐 하는 거야? 공부에 못 쓰는 대신에 50% 가자. 공부했어? 공부했어? 가자 이제. 가자. 하러 가자. 하나, 둘, 셋. 이기자. 이기고. 이기자. 이기고. 이기자. 비트윈.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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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오늘은 중국의 루시아를 위한 루시아를 준비했습니다.